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을 몇 개 던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100명이 투표를 했을 때도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74%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바닥 민심이 너무 흉흉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실상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자고 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소제목처럼 바닥 민심이 너무 흉흉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론은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800여 명하고 달리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1100명 정도가 여러분 투표한 결과를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74% 3분의 2 이상이 국힘이 소극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들 대응할 것이고 그럼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여러분 한 20%대의 여러분 지지율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바닥 민심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동시에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많은 시민들이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에 총선 이전에 본인이 가졌던 생각에서 총선 이후에 생각을 많이 전환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전환했다는 것은 의과대학의 급속한 정원 증가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초기에 비해서 인식한 시민들이 현저하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제가 윤 대통령 전체 시문에 다 실린 내용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대학과 적극 협력에서 대입 준비에 만전해라 만전을 기하라.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냥 잔말 말고 전공의들은 복귀하고 그냥 그래도 2천 명 대신에 1,500명 여러분 늘렸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 모든 게 다 끝난 거다. 법원 판결 받았고 그러니까 딴말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오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전공의 복귀도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그런 반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마지막까지 대부분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의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은 아예 돌아올 거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뭡니까 현장을 현장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선거 부정리로 깔아문기랑 똑같습니다. 너희가 떠들든 울든 울부짖든 간 게 없고 그냥 마이웨이 나는 내가 정한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태윤 실장은 나와 가지고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 진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수련 환경을 혁신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중전 휘기 치료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제가 봐도 여러분들 뭡니까 정부가 무슨 다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수습을 하는 모양이 하지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는 다 반발하고 거의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의과대학 정의문제를 다 처리하는 거가 거의 뭐 끝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가 여론의 전부를 반영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조선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21명이 글을 남겼는데 그냥 무슨 동원된 댓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이게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되어 있구나. 총선과 별도로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조치나 태도를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부터 21명이 남겼는데 국정을 일부러 망쳤 후 우파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뭐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95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9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설령 동원됐다고 봅시다. 그런데 찬성이 95명입니다. 여기 보시죠. 학생들을 뽑아 놓으면 뭘 합니까 가르칠 교수도 없고 배울 강의실도 없고 수련할 병상도 없습니다. 준비할 예산도 없습니다. 유치원생을 뽑을 때는 그렇게도 안 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불가 10달이 남았는데 언제 강의실 짓고 병원 쉬어옵니까 1960대 국민학교처럼 2부제 수업이라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2천 명 정원으로 의대교회를 망치로 작정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이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하십니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과한 여러분들 발언에 대해서 85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합님은 적극 협력 좋아하시네. 빨리 빨리 대학에 수십조 지원금을 뿌려서 건물이랑 기자재랑 교수랑 맞다. 그리고 신체해부에 사용하는 것도 수입해야 되고 바쁘겠습니다. 의학 교육 수준을 선진국 순으로 끌어올리는커녕 부실하게 하면 당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이게 55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론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의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보이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고서는 다수가 다 뭡니까 그 이상한 주장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동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 지키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과제에도 들어있지 않던 의료객을 들고 나와 의료 시스템을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아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적흥적으로 2천명 정대시켜놓고 물러서면 정권이 종말이 올까 싶어 엄청난 후폭품도 외면한 채 의과대학 정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파괴자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용산에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좀 저런 센 주장이지만 이분 주장의 근본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까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댓글을 여러분들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계시는데 이 주장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기사를 꺼낸 것이 아니고 기사를 검색해 나가다 여러분들 이 댓글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동료라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고 지지율을 제고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과제도 없던 의료계획을 들고 나와 의료시스템을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아무런 과학적 견과든 그 없이 적흥적으로 2천명을 증대시켜놓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제쳐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도 없고 그냥 그 양반의 정책이나 제도나 이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냥 소개하고 그 의견의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에 대한 시시비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바당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억씩 마이너 통장으로 버티고 정부 지원금을 미리 받아쓰고 있는데 몇 달이면 대학병원들이 도산하고 의대생들 수련받을 병원을 막간뜨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신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께서 지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추진 방향이 맞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탄핵한다면 찬성하겠다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의료교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문외의 동물적 이기적 외침이란 말인가 이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살리는 특단도 아니고 죽이는 아집이다 물러가라 10명 찬성과 한 명 반대인 거죠. 여러분 의과대학 여러분들 30일까지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갖고 간 전국 의과대학 교사 교수협의회의 의대 교수들이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뭡니까 자기 이게 해란이 돼 가지고 마지막까지 뭡니까 대통령이 그 숭고한 의과대학 2천 명 정원의 여러분 다 여러분들 딴지를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까 대법원 이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 교수님 한 분 하고 남자 교수님 여러분들 의외로 의사분들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개가 딱 한정돼 있습니까 정치 사회를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법조인들이 잔머리를 잘 굴리죠 의사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로 분야 이런 국한대성 호등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런들 절규하는데 그게 미친놈들 생각이라고 이런 생각하니까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항교안하고 이런 민경국이 하고 공병우가 선거 공정성을 해봐야 되는 떠드는 것을 너 그런 미친놈 생각하니까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없는 겁니다 권력만 있을 뿐이고 저는 처절하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완장을 찬 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패대기를 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사들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30년 40년 여러분들 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교수까지 간 분들이니까 무언가 좀 들어봐야 될까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관과 이런 국장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께서 꼭 같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꼭 같은 국민들이니까 다른 국민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죠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만 이야기만 듣냐 그 사람들이 뭘 알겠냐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을 지금 여러분들 야당에 끌려다니는 대통령을 보면 그 벌을 10년 20년 전에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당하고 본인이 철두철매 기름 함구한 거를 본인이 결국은 탄핵으로 여러분들 탄핵 국면까지 갈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3년을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참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거 좌파들이 탄핵한다면 나는 찬성하겠다 이분 그를 보면 이게 그냥 전혀 여러분들 그냥 그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살리는 특단도 아니고 죽이는 아집이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 고집 때문에 나라가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죠 정부는 국가 인력 수급 계획도 없는가 의과대학만 우수 자원이 대폭 지원한다는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고 경쟁국 에서는 반도체 밧데리 바이오 산업 등의 인력과 예산화 집중 투입 하는데 우리는 의로에 집중 투자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들 정신이 나갔습니다 의사는 k의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내수산업 그런데 이 내수산까지는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국가의 인력풀이 있을 건데 매년 여러분들 입학생이 얼마고 고등학교 에서 대학으로 가는 사람을 얼마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한 가장 합리적인 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공대 여러분 입학 정원이 얼추 한 2천명 내외인데 그걸 전부 다 이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살 겁니까 이거 보게 되면 저는 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탈원전까지 여러분들 원전 산업을 한 60년 해온 것을 완전히 날릴 뻔했던 것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한국 의료체계가 붕괴가 되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지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 습니다 진짜 망해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정말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35명이 여러분 찬성이고 6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좌파 사람들이라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남긴 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나라의 앞날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면 거의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5년 15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대통령이라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을 만들 때 한 해 65% 정원을 이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관료들하고 대통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료계획 방향이 맞다 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잘 떼기를 바라고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의료계와의 진흙당 싸움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5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 차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통이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40명이 여러분들 찬성이고 6명이 반대를 한 것은 윤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총선 이전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들 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실 상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상태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도 없고 교수도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그리고 말이 좋아서 지역인재지 수도권 역차별 현대판 음수제도 지방유지들을 위한 전형 아닙니까 54명이 찬성 11명이 이런 반대입니다 지방대 의대를 증가시킨 것을 사람들이 그냥 다 보는 겁니다 너희끼리끼리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정원 올리고 지방유지들 자녀부들도 다 의사 만들어 주겠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성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뽑았는데 어쩌다 김윤희 대통령 자리에 앉았네요 이렇게 48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일처럼 이야기를 하기에 대통령의 현실감각이 제로입니다 저러니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똥고집과 불통으로 이 나라의 의료가 망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야 정신 차릴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얼추 반반이 나와야 될까요 찬성 한 50% 반대 53대 9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냉정하게 보기 시작한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은 다 뭉개고 가는 겁니다 마치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 말을 4년 동안 철두철맥이로 깔아뭉 갔던 것처럼 화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별로 살아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머리는 좋고 성성장구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좌천도 되고 했지만 그건 조직 내 좌천이니까 처절하게 경험해본 게 없는 겁니다 선택 잘못 내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 이러면서 선택 잘못 내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작은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도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판단 잘못 내리면 완전히 골로 간다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40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생계를 홀로 꾸린 것이 한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판단 잘못하면 그냥 죽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판단을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여러 번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잘못한 것이 지금 다 재임 기간 중간에 다 치룰 겁니다 지금 나는 여론 보고 이게 보통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손가락을 모여야겠습니다 3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입니다 정권 잡고 2년이 지나는 동안 배짱이 처럼 팝송 노래 부르고 김치찌개 만들면서 허송새울 하면서 노는 통에 국민이 하나는 머구소운 손도 안 댔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오히려 역공격 을 당해서 특권과 탄핵을 당하게 됐습니다 골 좋게 된 건 아닌가요 4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개해드린 내용은 동아일보에 난 그냥 간단한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정원 확대 조치를 제대로 실행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다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긍 안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이게 저의 판단은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더 생생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구나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애정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까지도 받아들여서